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BHC치킨 먹방 레츠고! 질퍼벌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칡시볼! 칡시볼 진짜 맛있다 얘는 뿌링치즈볼 치즈스틱 치즈스틱 맥주 치즈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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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터 나머지 그리고 단무지 먹기 먹기 conduct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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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먹기 먹기 담보 음, 얘는 뿌링섭떡이라는거에요. 떡이랑 소세지랑 떡이랑 소세지랑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다음 뿌링클 가루가 싹 뿌려져있는 맛을 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 이거. 짠, 얘는 그냥 소떡. 빨간 소떡. 음, 음, 아, 매워. têm 신혜야! 살쿠, 금방 복숭, wiik ii 소스 대박 너무 맛있어 ㅎㅎㅎ 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죠? 제가 술을 먹으면 눈이랑 귀, 입술 이런 데가 되게 빨개져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먹어요 점점 술이 올라오는데요 눈이 붓는듯한 느낌이 들어요 빨리 먹어야겠다 더 추한 모습 보이기 전에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고기맛 ça commission 콜라 새yt nuevas 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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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얘는 진짜 크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이거 다 합쳐서 4만 천원인가 들었습니다 되게 별로 없어보이는데 꽤 비싸죠? 그래도 오케오젤리 이런거보다는 나아요 4만 천원이면 괜찮지 ốcark 목 먹기 어음 아 치즈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볼 라스트 라스트 너무 배불러요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조금 더 배부른 것 같네요 제가 술을 진짜 못먹는데 올꺽 보이시죠? 잘 먹고싶다 그런김에 한잔 남은거 원샷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